음 어 아 치매가 또 쓴 먼지 벌레 부위가 이제 4개 밖에 없는데요 다음에 캐 올게요 장비를 회수를 해야 되는지 어 잡초 잘 왔네 아 진짜 어떻게 하지 그 회수는 문제가 안 돼 진짜 그냥 시체 끌기 하면 되니까 회수가 아니라 지금 답을 찾아야 돼 우리가 일단은 왼쪽이 연못에 왼쪽 부분 가본 적 있어요 낫 안 깊은 곳 보통 깊은 곳 맵에 같이 뜨지 않아요 지금 그 거기서 즉 칼부캔에서 좀 왼쪽 위부분 그 언저리 부분 왠치 거기에 뭐 있을라나 싶어 가지고 가보죠 지금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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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만 먹고 가게 어차피 장비 나도 없는데 난 먹을거임 장비 짱 두 번 죽으면은 어차피 가방 그거 우리 스타팅 포인트로 옮겨줘요 모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가방 찾기 그리고 디버그도 있잖아 네? 디버그메뉴도 있잖아 네 가방 돌아오게 하는거 있어요 몰랐네 그래서 지금 가방에 그렇게 연연 안하잖아 그냥 일단 갔으니까 먹는거고 그 소울 시리즈 그 삼천 소울 남은거 먹듯이 그냥 그냥 습관적으로 먹는거 뿐이고 굳이 연연 안해도 돼 아니 그러면 진짜 그냥 저기가 아니라 다른데서 뭔가를 해결하고 와야되는건가? 근데 그것도 그럴듯해 가라앉은 냄비 발견 지금 냄비안에 사사사사이언스 그것도 500 저거는 모종사부 아아 이 왼쪽 아까 나 저거 찾느라 왔었어 그 뼈 찾느라 여기 왔었어요 여기 별거 없어요 아비 아 벌레 사냥꾼이라뇨 벌레 잡아야지 아 벌레 사냥꾼이라뇨 벌레 잡아야지 아 아 벌레 사냥꾼이라뇨 벌레 사냥꾼이라뇨 벌레 사냥꾼이라뇨 아 우리 신기한 거기 버섯 많은거 알아요 그 도토리랑 아 벌레 바 Examples 아 뭔 놈의 연못이 이렇게 커? 우리가 적은 거잉 아 오케이 뭘 아이니드 옥시겐 옥시겐이라는 단어를 쓰다니 게임 이름이라서 아는 건데요 옥시겐 나 닝클로디 돼요? 네 산소 없으니까 산소 부족인가 그거 산소 미포함 미포함 그거나 그거나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요 뭐지? 그 이름을 어쩌다보니까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해서 그런거 아 근데 뭔가 좀 딱 감겨 뭔가 옥시겐 나 닝클로디드보다는 뭔가 산소 미포함 이러면 되게 외우기 싶고 응 그렇지 직관적이야 뭔가 미묘하게 좀 왈도스러운 느낌도 나면서 이거 혹시 저 잉어가 뭔가 비밀을 갖고 있는거 아냐? 아닙니다 아니야 아니에요 저 잉어 왜 가만히 껴서 가만히 있지? 저거 보면은 아이템 중에 떡밥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잉어 막 유인하고 그러는거 아냐? 백키로 같은데? 어 감사합니다 이거 유인용 미끼 좋아요 더 큰 포식 예? 재료가 없는데요 네 지금의 너는 살아있는 인간 미끼다 가짠소리 하지 마시구요 물리면 한방이냈어 오 야야야야 들어가지마세요 바로 에드난다 지 등위에 떨어졌는데 바로 에드난다 버터 일찌 welfare 어우 얘 움직여 움직이겠죠 Ray 나 때문인가 봐 아냐 원래 안 움직였어요 왜 벜 오오어어 씨 가멍에 아니 이건 좀 심하잖아요 물고기 밥대면 답이 없어요 어디갔어요? 이게 저 잉어가 있던 곳이거든? 어 뭐야 여기도 동전있다 아까 그 동전이랑 좀 다른데? 아니네 같은 동전이네 앞뒤구나 야 잉어 있던 곳에 아무것도 없어 쟤 여기 왜 있었던거야? 너 여기 왜 있었니 대체? 그곳에 물이 있기때문 어? 아니 저 아이가 여기 있었던 이유가 있을거 아냐 연못이니까 한곳에만 있었잖아요 알을 까는것처럼 맵에 꼈겠죠 아이씨 그럴듯해 되게 그럴듯해 맞는말인거 같애 그것이 맞는말이니까 그것이 정답이니까 정답에 대한건 불쌍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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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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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 아니 봤으면 소리가 달라져 이 소리 아니였어 아까 바라나마나 단소리 미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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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입 벌렀어 얘 떴네 저거 그것이 붕어 잎이니까 인화입니까 인화입니까? 인거나 부거나 몰라 분권이랑 인권이랑 맞습니까? 그 인권 아니 미쳤나봐 진짜 분권 인권이 왜 나와요 여기서 인권은 뭔데 그럼 인권은 뭐냐고 나 버터 아니 우와 쟤 또 입 벌렸어 잠깐만요 잉어 입으로 들어가서 막 막 그거 피노키오 못찍나? 네 그거는 마날로 많이 받은 사람이 그거는 고래고 아니 근데 지금 사이즈 차이가 붕어랑 고래랑 체감상 비슷하니깐 고래는 고래고 난다 고래 플라잉 고래 플라잉 너치 너치 페이 혼돈하다 혼돈해 와 물통에 물 가득 찼다 역시 그리고 내가 한 모금 맛이 드는거지 야 개꿀 잉어가 물껌이 잡아줬어 이로 인해서 얻은 이익은 뭐죠? 몰라요 없는거 같아요 없는거 같아요 하 씨 이번엔 내가 잡는다 잡지 말고 길을 찾으라고 길을 찾아야지 길을 찾아야지 안다 길을 찾아야 할거야 두 개 안다 내 위로 내 위로 제 위로 바깥 바깥 바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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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가중 여기는 아까 처음에 들어왔던데 여기 뭐가 없나? 어라? 잠깐만 어라? 아 뭐래? 등신들인가 우린? 아 씨... 우린 내서 저는 빼주시죠 전 간 적이 없는데 이쪽은 난 물만 캤어 아니 넌 아니 댁은요 한 분은 아닌 게 맞는데 한 분은 왜요? 이걸 못 봤다고? 어딨는데요? 야 잉어 비늘 있다 여기 가라앉은 뼈 있다 씨 야 별 거 다 있다 어딘데요? 아니 와보시던가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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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야 여기 베리 가죽도 있다 미쳤다 혼자만 재밌는 거 보고 맞아 어땠어 아 그럼 따라오시던가 다들 어 유승준인가? 따라올테면 따라와봐 따라올테면 따라와봐 유승준은 좀 그러니까 스티브홍류라고 아니 그 돌아가신 유승준씨 그 분 말하는 것 같아요 돌아가신 분 괜히 언급하기 좀 조심스러우니까 우입모독?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 씨 이걸 결국 찾았네 하하 결국 말고 이제서야 야또 야또 진짜 아 진짜 정신이 아찔해지게 만드네 쓰이니 요야크 아 다 쓰지 마시고 영어로 해봐요 그럼 영어로 예스터데이 오케이 하하하하하하 예스터데이가 왜 나와 진짜 일본 하다가 머리가 망가지는게 친구들끼리 막 예를 들어서 막 갑자기 영어로 생각 안 나가지고 야 사과 영어로 뭐였지 그러면 친구가 링고 이럼 근데 나는 거기서 어 사과 영어로 링고 마치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 머리가 망가져 일본 하다보면 응 맞네 뭐 망가진 수준이 아닌거 같은데 이제 영어가 사라져요 머릿속에서 근데 일본사람들 평소에 대화할때 보면은 영어를 애초에 섞어서 쓰잖아요 일본말에 어떻게 섞죠? 어 상한고기? 상한고기는 어 씨 갈라그랬는데 님 가는길에 잉어 있음 나 안감봐 이 수고 잉어 그거 무시해도 되겠던데요? 별거 아니던데 그놈 싫어 아 따라와 나 잉어공포증있어요 아 누군 없는줄 아나 있는사람이 있어? 아이 사이즈가 이렇게 작아지면 다들 무섭죠 아이 아 몰라 그럼 나 혼자 갈거야 재미있게 놀다와요 볼 때 배로나 재미가 있는거 같아요 지금? 난 제로폴라 아니 저게 왜 안열려가지고 진짜 아까 아 씨 어떻게 들어갔었는데 어떻게 들어갔냐구요? 네 다시 보기 그런말 하지 말구요 아니 그게 아니라 눈앞에 길이 있었어요 그냥 근데 우리가 못본거야 단순히 니신이네 아 씨 왜 자꾸 빠져나갈라 그래요 저는 간적이 없으니까 본적도 없습니다 테스트 1위 1차 무슨 소린지 못알아듣겠어 전력망 제어 배터리 백업 어 됐다 모든 웨이크의 전원을 키세요 빨리 켜요 빨리 어떻게 키는데 빨리 켜요 뭐야 그거 어떻게 하는건데 눌러눌러눌러눌러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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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로봇이네 쟤 개아픈데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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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풀세트 끼면 되잖아 넌 당해졌다 돌격해 뭐야 별거 아니잖아 야 야 나와봐 나와 이 자식들아 어 침대있어 부활지점 지정할수있어 여기 작업대도 있어요 집나가서 거기서 살아 아니야 아니야 문이 잠겨서 못나가요 어차피 무식살림 문이는 문이는 포도가 먹고싶은데 소승출의 나무늬 아니 브레이커에 전원을 키라는데 브레이커가 뭔데 브레이커 아아 아저씨 들어와요 왜요 밖에서 이거 브레이커 키고 들어와야돼 오지 말라메요 나 삐졌어 아 언제는 내 말 잘들었다고 빨리 와요 그러네 언제는 뭐 잘들은 사람처럼 빨리 와요 천천히 가고있어요 기다려봐 제가 일단 어디로 들어와야되는지 안내를 해드릴테니까 네 네 일단 아까 그 빠른 물흐름 타는거까진 맞죠 네 우리가 계속 뒤지던 거기까지 오는건 맞습니다 그대로에요 아 거기 좀 트라우마적인데 이제 나 아 거기까지 오면은 말해요 그 빠른거 타게되면 말해요 나도 지금 가면은 숨싸서 죽겠다 또 아 근데 티라가까지 간것도 일이야 길이 너무 그 뭐지 길어 루트 경로가 근데 이번에 한번 하고 나면 이제부터 그렇게까지 길지 않을거 같은데 이거 왜냐면 슈퍼시 뚫리니까 아 스피드 루트까지 타면 말해요 아 스피드 루트 근처면 말해요 그냥 아 어차피 거기서 금방 오니까 아 지금 아직 나 물에도 안들어갔어 아 한참 뛰고있어서 지금 아 아 이뻐 어 아 내가 아까 잉어 있던데 아 잉어 그거 그냥 쉬프트 누르고 달리면 걔가 나 못 쫓아와요 아 개무서운데 그래도 내가 그 말했잖아요 그 뭐지 그거? 인공공포증이 있다고? 아 인공공포증 말고 그 서브너티카 아 아 실공포증이 있다는거 내가 처음알았어 그때 여기 심이 아니니까 그냥 빨리와요 지금 그 비간 심해잖아요 지금 공룡 앞이고요 갑니다 네 좀 타요 네 지금 나갑니다 저도 마중 나가요 갑니다 왔습니다 나 있는 데까지 와요 정면에 나 보일거야 아 그 천장에 빛났는데 근처 어 일로와요 뭐야 여기 맞아요? 예 일단 들어와요 좀 자괴감 드는데 네 자괴감 들죠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등신인가 소리가 나왔잖아요 바로 여기서 아이템 막 떨어져있는거 죽었고 지금 일로 올라가면 그냥 숨쉴수 있어요 됐죠? 하하핳 보고계신가? 어 저거 이제 빛나거든요? 저걸 만지면 되는거 같아요 네 갔다올께요 제가 갔다올께요 같이가 아니 한명은 거기있어 혹시 모르잖아 왜 그럼 같이가 질어 있을거야 질어 있을거야 빨리 빨리 청개구리야 거의 그냥 개구리를 해주세요 독개구리야? 청개구리는 좀 뭔가 독개구리 독개구리 그거 뭔가 좀 아마존 같은데 된다 됐다 하나 됐고 A 됐고 B랑 C 해야됨 이거 B까지 세개 다 한 다음에 돌리면 되는거 같은데 그냥? 네 근데 세개를 한 번에 하는건 불가능할거 같고 뭐 그건 순서대로 순서대로 해야 오! 잠깐만! 야 여기 유리천장있어 아니씨 와 너무하네 쉬운줄 알았지? 내가 갈게요 그러니까 쉬운줄 알았는데 오케이 교대 통탈치 잠깐만 어디였지? 길이 어디야? 아이씨 그냥 돌아와 거기서 죽지말고 돌아와 여기다가 그 세이브 포인트 찍든지 아니면 그냥 돌아와 아 저기다 아 유리천장 이 얘기였구나 잠깐만 돌아가야겠다 유리천장 있다니까 말했잖아요 이제 시간여유 많아 아직 30초 40초 숨길 수 있어 자 바톤터치 저 갑니다 잠깐 쉬고 잠깐 생각하고 계세요 너의 아이큐 50 나의 아이큐 50 합쳐서 100의 아이큐로 완벽한 자체를 짜내야 돼 내가 50이 된다는 생각을 이렇게 좀 상정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럼 150인가? 으흠 조졌다 안보여 난 C로 가볼게요 난 C쪽으로 가볼게요 난 C쪽으로 가볼게요 거기가 B쪽이니까 아 아저씨 뒤로 돌아와요 왜요 돌아와봐요 가고있어 아저씨 지금 그거 없죠 아저씨도 이거 머리에 랜턴 없죠 없는데 뭐 딱히 상관없지 않나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아 그래서 작업대를 줬구나 얘네가 지금 안쪽으로 안쪽으로 나 장비도 수리해야 되겠는데 장... 재료가 없네 여기서 재료 없어서 못하지 아저씨 이거 어딨어 어디 갔어 아저씨 옆에 있는데요 죽었어 어 여기 이거 주워요 들어 어디 들어 손인가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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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 손 이거 지속시간 있죠 그쵸 이런 지금은 내려놔요 퀵슬러스 넣고 퀵슬러스에 있는게 너무 많아 지금 아 저 그래서 그냥 지금 원래 뭐냐 주로 쓰던 활 뺐어요 어쩌겠어 일단 그럼 이번에 방장님은 B로 가고 난 C로 가올까요 B가 어딘지를 모르는데요 님이 가던 데가 B이에요 아 아 저 C는 저쪽 이 안쪽은 어떻게 들어갈까 그걸 파악을 해야되겠는데 A C 완료 C는 바로 됐어 아 찾았다 아 근데 이거 잠깐만 일단 빠질게 일단 빠질게 시간초가 애매할 것 같아 나 산소 좀 애매해서 다시 들어가고 네 저도 저도 돌아갔다가 나오면 다시 할 수 아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길 아니까 여기 딱 같이 갑시다 나도 좀 보게 오케이 위치가 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같은 느낌 숨 다 아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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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미나 다 차면 말이야 고 오케이 오케이 고 우리 수중 사냥꾼 같다 이러니까 한 손에 창 들고 한 손에 슬라임의 창 들고 그니까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깨져 있어요 안성 뭐하네 네 그래서 아까 그래서 돌아갔어 아이고 어 여기 길 아니에요? 아니 맞는데 여기도 깨져있네 뭐야 이거 밀린다 안되겠다 다시 또 빠꾸 길 맞는데 그 위쪽 벽으로 따라서 가면은 어 거기는 공기가 저거 안 밀어내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가다가 또 다시 밀려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모험이 참 흥미진진하네요 흥미진진 거의 게임 하나로 지금 두개 하고 있어 그니까 콘텐츠가 다 제각각이야 콘텐츠가 끝이 안나 잠깐만 저기로 어떻게 가야되지? 아이씨 거미가 왜 우리집으로 가지? 자 이번에 한 번 더 갈게요 예 이번에 갔다가 요번에도 답을 못찾고 돌아오게 되면은 녹화한거 잠깐 돌려봐야겠다 아 다른 길을 좀 봐봐야겠 네 다른 루트 한번 봐봐야 그럼 거기가 스위치고 아니면 이 부근에 길이 있어도 되는데 이게 깨진거라든가 어디 30초 남기면은 돌아갈 수 있어 어? 아 아니구나 이게 이렇게 이어진거구나 지금 근데 이거를 지금 한다는게 말이 안되는데? 아니 이게 저렇게 갔다가 이걸 열고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살아있어 숨이 안될텐데 아아 죽으면 되지 않아요? 어 산소 모자란다 죽으면 그건 맞는데 일단 저 흐름을 꺼야될 것 같은데 물 흐름을 아이씨 잠깐만요 그 뭐냐 수리해야되는거 규암이에요 혹시? 아니요 아 다른거 더 들어가요? 네 꿀벌 어깨패드여가지고 꿀벌 솜토랑 베리가죽이에요 딱히 급한거 아니니까 나 저거 마셨음 아까꺼 오 개빠르다 그래서 빨라 나 저 스무기 마셨음 이번엔 찾아야돼 답을 찾아야돼 답을 다시 어 나 뚫었어 뚫 lå어 뚫 엇 어? 어떻게 해? 몰라 어떻게든 뚫었어요 몰라 일단 기회 안다 시간 없어 에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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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더라도 나 혼자 죽는게 나 어 근데 이거 진짜 죽겠는데? 나도 빠졌는데? 아 이거 안된다 나 죽는다 이거 어차피 그거 안에서 부활하는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활장소 안찍어놨어요 네? 왜죠? 좀 그렇잖아 거기도 계속 부활하고 집에 와가지고 여기서 다 식으면 되지 잠은 집에서 자야지 뭘 뭘 또 걸어가네 아 아니다 이거 가는 길에 저거 채우면 되겠다 와 근데 벌써 날이 이렇게 어두워졌었어요? 저 안에 이렇게 오래 있었구나 아 저거 배빠라 그리고 아 아 스파이더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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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끔찍한 얘기 하지 마세요. 소름도 돌 뻔했어. 아, 이 거지 같은 놈들 진짜. 됐어, 무시해. 괜찮아. 나 이제 티라노 금방 찾는다. 하도 뒤져서. 아, 나이트 모드 됐네. 어, 문 열어두셨네. 내가요? 어, 아니에요? 문을 내가 왜 열어? 열어놓은 거 아니야? 열려있던 문이겠죠, 뭐. 아니에요. 거기가 잠겨있던 건데. 그래요? 그럼 이거 3개 다 열어서 열린 건가, 자동으로? 난 가만히 있었어요. 닌 방송하는 데 찍어야지. 에이, 뭘 찍어, 후지. 어? 아니야, 자동으로 됐나 봐. 깊은 곳에 난 입구로 들어가세요. 아아아아아아! 침대. 이거 침대 저거 해놓을까? 해놔요. 부활 지점? 응. 해놓자. 이젠 죽기 싫어. 엔딩인가요? 에에에? 여기가 엔딩이래요? 아님 말고. 로봇 소리가 들린다. 그러게. 우와아아아! 연구소, 드디어! 맞참내! 아잇! 못 돌아왔어. 변이 탐지된 폐강화. 나도 나도. 뭐야? 여기 닫혀. 문 닫힘. 어이, 아, 열린다. 아, 열리지? 가위감 열림. 자아! 왜에? 방어구 다시 껴. 고요일락 마일락. 아, 일락. 나는 방어구 다시 껴어요. 나도 그럼 방어구 줘. 방어구 좀. 까마귀 말고 이상한 새도 있네. 같이 가유. 이건 뭐야? 저거 뭐 뇌 같은 건가? 간? 배추 아님? 양배추? 양배추가 왜 빨간색이야? 병량인 배추. 아, 오케이. 떡배추. 혹시 먹을 거 있어요? 저요? 조류 하나 있는데요? 어, 땡큐. 이게 어디야? 아, 여기 또 내려가는 길이야. 잠깐만. 다른 데부터 돌고 가자. 이거 스물된 연구실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렇게 돼 있었던 거 아니야? 여기도 무기인데? 그러면은 다시 또, 다시 또 갈아. 에이씨. 어? 잠겨있어. 잠겨있어, 잠겨있어. 이 집은 뭐하는 집이길래. 앞마당에 이런 게. 그니까. 애들은 작아지고. 사실 애들 작아지는 게 맨날 있었던 일 아님? 뭐야? 마켓었나? 이쪽, 이쪽, 이쪽. 아이씨. 좁은 동굴 가기 힘들어. 이거 무슨 더 포레스트니? 어? 아, 생존 게임의 마지막은 연구실이 공룰이라고. 아저씨. 혹시, 스탑 안 갖고 왔죠? 스탑이요? 스탑이 있는데? 어, 있어?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점, 점토네? 아저씨, 일단 올라와요, 올라와. 아저씨, 죽어. 아, 아. 아, 예, 예,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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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어, 우리 숨이 없잖아, 숨이. 일단. 어, 이거 랜턴 없으면 못 돌아다니는데? 아, 랜턴 다 꺼졌네, 근데? 아, 씨. 아, 저 이거 하나 드릴게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썩은 거거든? 썩은 거라서 아까 일부러 새로 만든 거야. 여기 그래놀라바 있어요. 이거 먹어요, 먹고 싶으면. 나 허기 없어서 먹었어. 무기 없네, 아, 나. 뭐야, 이거는? 일단 아직 안 눌렀어. 누를 거면 눌러봐요. 아니, 아직. 삽져보실래요? 어, 줘요? 제가 갔다 올게요. 아, 같이 갈래요? 같이 갈 거면 무기 들어! 잠깐만. 무기. 어, 가자. 아, 자꾸 삽서가 됐어? 아. 아니, 무기부터 들고. 범이 죽여야지. 오케이, 굿. 가자. 삽. 됐지? 여기, 여기. 하나만 캐면 되지 않을까? 그럴 거 같은데. 아니면 그 아래 거까지 캐든가. 어, 나 끝났네, 랜턴. 들어가 짐? 아, 씨. 아래 거, 아래 거, 아래 거, 아래 거. 안 되겠다 싶으면 빠꾸 하시고. 옆에 거, 옆에 거, 옆에 거. 옆에 거, 오케이, 오케이. 일단 캐고 빠꾸 했다 다 줍시다. 아, 그것도 괜찮겠다. 빠꾸, 빠꾸. 응. 위로, 위로. 나 길이 안 보이는데? 저기. 어디야? 어, 조졌는데요? 어디야, 지금 여기?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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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 나 보여요, 나 보여요, 나 보여요. 일루, 일루, 일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 고. 내려가서. 응. 여기. 꼈어, 꼈어. 어, 드시고 오세요. 가자. 진저 스파이스. 뭔진 모르지만. 근데, 이러고 없어? 네. 그, 원래 스캐브가 그렇게 먹는 거예요. 아니, 그, 뭐지? 어, 아이씨 올라와! 안 죽어? 아, 나는 지금, 아가미호 빼놨구나. 아, 난 있어가지고. 응. 나 지금 랜턴, 저거 해가지고. 처음 하라는 덴데, 뭐 할 거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거 이제 연타해볼까? 여보셈. 됐네. 바이오돔. 터미널 재부팅. 바이오돔이 뭔데? 그게 뭔데, 씹덕아. 아, 여기네? 여긴 또 뭔데. 아, 우리가 방금 갔던 데네. 이어진 거다, 이어진 거. 어, 뭐야, 벌써 로봇 나왔어. 오케이, 제가 그럼. 싸이아쓰. 이건가, 바이오돔? 바이오돔이 뭐지? 또 왔다. 있네. 진행해야 되잖아, 이거. 계속 나오고, 계속 나오고. 나오라 그래. 사이언스 없고 좋잖아. 이쪽인가? 길이 다 열려있어요. 지금 여기도 열렸고, 저 옆에. 어, 근데 여기 발자국 있네. 뭐지, 뭔가 있는 건가? 발자국 있다고? 아, 그러네? 진짜 발자국 있다. 들어오는 건데, 근데? 근데 여기만 있고, 위비엔 없지? 뭐, 깜짝이야. 여기, 이거. 반찬 거 드세요. 나, 나 많아요. 아, 그냥 쓰라고. 아까우니까, 어? 오케이, 굿. 잠깐만, 저 아래쪽부터 가볼까? 다시? 그 옆에 있었잖아. 그, 옆에 길은 안 가봤으니까. 거긴 되게 별 거 없을 것 같아서. 굿룰이지. 별 거 없을 것 같은 것부터 가는 게. 진심 별 거 없음. 너무 없다, 근데. 좀 심하다. 야. 너무 심하다, 이거는. 아니, 보통 그런 장소에, 어! 잠깐만, 열기! 어? 이거 거기랑 이어지네! 어디임? 방금 우리 세이브 한대! 아, 그런 거임? 쇼컷. 올라가. 어, 여기가 진짜 엔딩 보러 가는 길인가? 지금 당장에? 스캐브 또 있다. 얕은 곳. 스캐브가 뭐 그런 정보 같은 건가? 인텔? 스캐브가 이거예요. 그, 우리 지금 손목식에. 그게 스캐브. 지금 먹고 있는 건 스캐브 디자인. 디자인 바꿀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꾸는지 몰라서 그냥 먹고만 있어요. 일단, 위에 올라가는 게 있고, 이 옆에 길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잠깐만. 저, 디자인 바꾸는 거, 오에스에서. 아, 오에스에 있어요? 응. 어, 잉어 비늘 준가? 잉어 세트다. 거품 헬멧은 뭐야? 어? 물 속에서 더 오래 숨을 쉴 수 있게 해준다. 지금 우리 있는 아가미보다 훨씬 더 좋은 거네. 미친. 일단, 이 위층 올라오니까, 재부팅하는 극이 있거든요? 아,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거 할지 아니면, 아, 여기. 여기부터 가보자. 별 거 아닌 길. 누가 봐도 별 거 아닌 길. 사이언스. 사사사사이언스. 테이프도 있다. 내려가면 물이지, 이거. 물, 물인가? 기다려봐요. 물, 물인 것 같은데, 물 맞네. 자, 봐보자. 어디야 여기? 어! 밖으로 나온 길, 드디어 열렸네! 일단, 다시 돌아갑시다. 네. 지도 위치를 봐야겠어. 산소 있는 데서 지도 위치를 봐야겠다. 아, 여기 대충 알아요. 그, 노틸러스 헬멧 아니야? 그랬던 건이에요, 제가. 어... 스페셜스. 웬델이란 애가, 문, 그 문제야인가 본데? 계속 막, 뭐, 추, 축소하니, 실험이 많이 성공했니, 많이 아까부터 그 얘기하고 있어. 과장님 어디 갔어요 왔는데? 네? 니 어디 갔어요? 2층이요. 아, 다시 들어왔구나. 아, 길 다 뚫렸네, 이제 그러면은. 네. 이제 그냥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됐어. 여기 근육 양배추라는 게 있는데? 어디요? 이모이치 맞네, 그러면. 진짜 양배추야? 여기도 있네. 맞네. 아, 좋아가. 먹을 수 있는 거인? 먹을 수 있는 거인? 혹시 모르니까 먹진 마요. 소비는 되는데 먹지 마. 불안해. 자, 하나만. 오케이. 자, 하나 먹어. 어, 지금 사건 터져있다. 사건 터져있다. 그 테이프. 하나. 다 먹었었어. 다 먹었네. 근데 이거. 양배추로 전력구동하는 건가? 설마 그러면? 잠깐만. 뭔가 아래 전선처럼 돼있는데 이거? 식용 혼종 방울 양배추입니다. 제대로 익어 단련된 금파는 쫄깃쫄깃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섭취시 허기로 회복하지만 한편으론 고통을 유발합니다. 주는 만큼 받아가는 게 있는 양배추입니다. 먹으면은 피 떨어진대요. 땅이구만. 연못 부르글 칩. 재부팅. 나 켜봐. 빨리 켜봐, 켜봐. 어, 켜. 오토모드. 재밌는 거 맞냐, 거기에. 우와! 아, 노틸러스 헬멧 같은 게 이거였어? 아아. 아, 씨. 자동모드. 끝. 뭐 없네, 왼쪽에도 만뜨고 이제. 어. 이게 지금까지 개발된 부분인가 보다. 아아. 뭐야, 끝이에요? 뭐야, 제가 끝이에요? 어, 엔딩. 목표 없어졌으니까 진짜 끝이야? 목표가 없어져버렸는데 어떻게 그럼. 지금까지 개발된 건 이게 끝인가 봐. 그리고, 그니까 일단 그, 데이터라고 해야 되나? 테이프 같은 걸로, 우리가 알게 된 정보로는. 웬데리라는 애가 계속. 연구를 해왔고. 해왔는데.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시연하는 곳에서. 문제가 터졌고. 제가 고칠 수 있어요. 이래놓고 결국 못 고친 거고. 아, 닥터옥토퍼스 같네. 개판이 난 거고. 그러면은 지금 이게. 스토리상 우리가 나무 위에 있는 연구소는 안 가본 거잖아. 그거는 일단 만들어만 놓은 거네. 스토리 안 만들어놨네 거기로. 어, 내가 이제. 슬슬 그러면은 물이 부족해서. 어디로 가야 되지? 일로 가야지. 일로 일로 일로. 집 가서 일단 다시. 네, 집으로 가야죠. 물이 없어. 업데이트가 7월이라고 했나요? 8월이라고 했나요? 6월 30일. 6월 30일? 며칠 안 남았어. 지금 7월이네. 그때 이제 뭐. 뭐. 머슈룸 앤 듀. 둠인가? 그런 거 업데이트 해가지고. 둠이. 궁포라는 뜻이었나? 뭐였지? 멸망? 둠? 내가 아는 둠은 하나밖에 없어서 미안합니다. 도움. 아, 도움 말이야. 멸망이라는 뜻이었나? 그냥 악마 찍고 죽이는 사람 아냐? 뭐? 둠, 둠스데이 이런 말은 들어봤었는데. 어? 둠스데이는 뭐 지구가 끝장나는 날 약간 이런 느낌 아냐? 그러니까 좀 그런 멸망. 둠스데이가 끝장나는 날이니까. 둠이 그냥 끝장나니까요? 그런 거네. 야 이거 완전 굴라그 아니냐? 완전 멸망 가김 이런 느낌인 거네. 그런 건가? 몰라. 대충 이해해요. 짱하고 그러면. 여기까지 하지요. 오늘은. 그럴까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파밍이랑. 단순히. 그니까 뭐. 아까 그거. 잉어. 잉어 빈을 먹어서. 잉어 갑옷 세트 만들고 그런 거. 집 짓기. 제 위? 제 위치를 한 번 봐주시죠. 어디 계시니? 어디요? 와우. 야 저기 가보자. 놀러 가보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아니 거기까지 어떻게 갔어요 근데? 아아! 이렇게 가졌어요 아까? 사람이신가? 바람입니다만. 야 이거 올라가면 안 될 거 같은데? 이거 아래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될 거 같은데? 우와! 아저씨 빨리 와봐요. 이 아저씨. 심지어 이거. 개미투구 쇼곤투구 같아서. 개멋있어. 오. 대적장. 대적장. 오오. 야 무릎 꿇어 무릎 꿇어. 앉아. 경배하라. 아 잠깐만. 이거 그거 있지 않나? 이거 뭔데? 사진 모드? 아니 이거. 뭐야 뭐. 비키는거 아니야? H! H해봐요 H. H? 손은 그러니까 엄지척. 엄지척. 에어기 떼주세요. 공명역. 오오! 멋있어! 하하하하하하 개멋있어. 이야아아아아아. 그 찐따 같던 피트 맞냐? 가슴이 웅장해지냐 박수 쳐주고 있어 저장이나 하시죠 포인트도 바꾸고 구할 포인트 다시 이제 그쪽은 웬만해서는 두번 다시 전 안가요 당장은 좀 나도 구할 설정 주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아닌데요 그래요 아니라고요 와 야 침이다 일하러 가자 무지성으로 또 위층에 두군 방 만들어놨으니까 아무나 그냥 알아서 쓰세요 오오 알겠습니다 위층에 이야 이거 나중에 문패같은거 박아놔도 되겠다 맘에 드시는 곳 잡아가지고 좋아좋아 여기에요 방은 여기에요 이거나 이거 오오 멋있다 좋아 보운까님 방은 어딨어요? 아까 거기에요? 계단 위? 저는 위에서 여러분을 내려볼겁니다 비풀어 져 뭐 어떻게 올라가신거야? 아 여기구나 거기다가 방 하나 멋있게 지어줘요 우리집 부모님이냐 옆집 부모님도 보고 신고하겠는데? 마당에 저거 뭐하냐고? 그렇지 이 정도면 옆집 부모님이 보고 신고하지 여기에서 다 모여요 아 그러네? 진짜 전망되네 이거 완전 나중엔 저 창고도 왠지 보다 올거같은데? 나중엔 저 창고도 왠지 보다 올거같은데? 어? 아씨 까마귀 또 저기 앉아있다 어? 까마귀 군주다 그 까마귀 깃털 구하러 갈수있다 저거 지금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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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끝 끝 끝 끝